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김종대의 뉴스업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퀵기사처럼 빠른 입 퀵마우스 인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카톡 지라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주 오네. 자주 오는데 어제 받은 것도 가짜뉴스였습니다. 가짜뉴스였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에 받은 게 뭐냐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된 지라시인데 실시간 확진자 현황이라면서 시간대별로 계속 정리를 해서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18일 밤 10시 기준 632명, 18일 밤 11시 기준 852명. 이 기준대로 보면 시간별로 수백 명씩의 확진자가 계속 쫙 늘어나는 걸로 나와서 누가 그러죠? 저는 어저께 이걸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난리 났다. 내일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엄청 휩싸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연일 계속해서 200명이니 300명이니 이런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압박 속은 거죠. 저도 그렇고. 이걸 받으신 분들도 다 비슷한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뭘 바라고? 누가? 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뭘 바라고 누가 무엇을 위해서 그 지라시를 뿌렸는지를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고발한다고 해서 아마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저신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라시를 바꿔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가 점점 식별이 어려워지는 시대. 그런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뉴스를 보는 우리만의 시각을 업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방송 들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려고 지금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실 때는 일단은 속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좀 정확성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역당국에서 매일 두 번씩 우리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얼만큼 늘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연유가 된 거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실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쪼개지는 그 지라시에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에 독감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엄청 퍼질 때도 공포가 확산될 때도 역시나 방역당국의 어떤 정밀 부검이나 설명을 꼼꼼하게 들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문제였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당한 거 아니에요? 저 벌써 당한 거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헬마우스를 오래 하다가 김종대의 뉴스라보를 하면서 퀵마우스가 되는 바람에 너무 빨리 뉴스를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확성 있게 봐라. 그 말씀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니 뭐니 이렇게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거 우리 빨리 입도 선매해가지고 왕창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급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지금 통제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 급한 나라들 먼저 맞는 걸 보면서 부작용까지 확인하고 나서 준비를 해도 늦진 않다. 천천히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내년부터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 앞서 뉴스를 해석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언론이 조장한 겁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저희는 천천히 가 계십니다. 정확하게 가야 돼요. 너무 큰 기대도 나중에 또 비용을 치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노무현 공항. 이것도 역시 급한 얘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기사를 하나 일단 인용을 했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지금 여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추진하는 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거를 공유하면서 그래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해서 공항명을 그냥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신 거죠. 누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분이 이 문제까지 이렇게 끼어두시네요. 어쨌든 어떤 의미로 쓴 건지는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건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정책에 대한 입안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에 붙이는 게 그렇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에요. 외국에는 많은데? 외국에는 많죠.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샤를두건 국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흔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다른 게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전직 대통령 4명이 비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서 전직의 예우 자격을 이미 발탈당한 상태고 그중에서 두 명은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다가 우리는 워낙에 좌우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너무 강력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상대 진영에서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아직 완전히 정착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노무현 국제공항 이런 걸 내면 반드시 상대편에서는 그러면 박정희 씨, 구미 씨를 박정희 씨로 바꿔버리자. 이런 주장 실제로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럼 또 못 참는 분들 많죠. 그러면 또 이게 또 싸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남권 신공문제가 정치장점화 돼서 풀기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또다시 정치적인 모양새를 더 씌우면 과연 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이 되는 업되지 못한 뉴스였습니다. 뉴스였군요. 제가 한 10년 됐나? 드골공항에서 길 잃어버려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드골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드골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골입니다. 드는 관사예요. 관사. 영어로 더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또 그때 드골공항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다. 그 사실도 알게 됐네. 그렇군요. 오늘 대체로 농담이 약간 기신데요? 뉴스를 두 개밖에 준비 안 하셔서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저희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인경빈 작가 어떤 검색어입니까? 자, 오늘은 스몰 데이터 기반하는 우리 코너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검색어 제안. 작은 올림픽입니다. 작은 올림픽. 뭡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도쿄올림픽이 올해 연기가 돼서 내년까지 일단 밀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태에서 내년에는 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죠. 열려야 돼. 그래야 남북관계가 거기서 뭔가 또 좋아진다고. 그래서 요즘 여당 의원들이 일본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렇죠. 그런데 작은 올림픽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 지금 이권 관계들이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향해서 모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본의 주간 아사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아사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미 일본 정부 쪽에 내년 개최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뉴스를 딱 보고 아니 며칠 전에 IOC 바위 위원장이 가서 스가 총리랑 손잡고 내년에 잘해봅시다 이러고 왔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우리 완전히 김세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세논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나 한반도 사람들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내년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 알았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천진난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엄청난 3차 유행이 지금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락다운도 다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일본에서 가서 저희가 내년에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슬슬 예선전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하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며칠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 거기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몇 명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까지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중개권이라든지 정치적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있는 IOC나 혹은 일본이나 한반도 상황의 문제를 거기에 또 걸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아 이거 이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로나를 봤을 때는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만약에 취소를 하거나 또 미루기 어렵다면 작은 올림픽이라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올림픽 정신이란 게 결국 화합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축소하지 않듯입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작게. 가능하면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만 있다면 종목에 따라서는 비대면 올림픽을 추진해보는 것도 하나의 상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올림픽이 계속해서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더 많은 돈을 써서 이런 식으로만 갔는데 작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축소지향형의 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 맞춰서 평화와 어떤 거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작은 올림픽. 설득력이 있었어요. 김종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검색어는 바로 브라질 악어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띄워놨으니까 한번 장면을 보시죠. 끔찍합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말입니다. 판타나우 지역의 한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건데 수백 마리의 악어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저게 작은 벌레들이 아니고 큰 악어들이 저렇게. 악어 악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가뭄 사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남은 물웅덩이가 저거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악어들이 전부 인근의 악어가 싸그리 몰려온 겁니다. 이게 기후위기의 가장 극명한 현장이라 이겁니다. 일종의 전세난 같은 거군요. 이게. 문제는 이 물마저 말려버리면 수백 마리의 저 악어들 다 어떻게 되냐고. 이게 지금 경각에 달린 생명의 사진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내용 엄청나게 심각한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작진이 선정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두 검색어 중에 좋아하는 댓글을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종대 발표회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자, 종대 발표 오늘 검색어 발표하겠습니다. 당첨 검색어는 작은 올림픽 축하합니다. 역시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런 사연도 남겨주셨어요. 9646님,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올림픽이라니 안 되옵니다. 작은 올림픽에 한 표를 공감을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이 작은 올림픽 대로라도 일단 평화와 방역의 정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 아까 소개해드렸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